네 안녕하세요 K-Style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TMI를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명씩 질문지를 뽑아서 대답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 명씩 뽑아볼까요? 예아! 누구부터? 나나!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건가? 나의 매력 포인트는 정적 나의 매력 포인트는? 예쁜 미소 미소? 예쁜 미소? 미소? 환한 미소? 환한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 보이게 아주 환한 미소네요 이 다 보이게? 좋아요 좋아요 아주 늘 귀여워요 아주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꿀조합 꿀조합? 어떤 꿀조합? 음식 이런 건가? 모든 뭐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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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라면 라면을 별로 좋아진 않았는데 저는 불닭 불닭볶음면에다가 그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세지랑 계란?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? 마치 없을 수도 없다 없는 조합이다 홀더 홀더 자 윤채경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? 이진설 김채영 그냥 내가 예쁘다고 해주잖아 컴백 네 저희가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노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설레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대답이었어요 좋아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은? 아 나 진짜 많아요 나도 너무 많은데? 구슬아시 glim 완전 나는 약간 비즈공예 만드는 거 있거든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재미있겠다 맨날 말지 마트 가서 사달라고 졸랐어 목욕시키는 거야 애기들 아 그거 좋아 그렇습니다 예나 나이에 눈 늘었으면 가족? 엄마 가족? 엄마? 가족인 것 같아. 엄마. 나도 엄마. 엄마. 엄마 사랑해. 진솔. 아빠. 엄마 아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뭐예요? 반지요 반지. 아 그래? 맨날 자르게 이렇게. 오늘은 이거 노란색 꼈다요? 귀엽다. 귀여워요. 네 오늘 저희의 TMI 잘 들어보셨나요?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